드릴 말씀이 있어요. 영주아, 앉아. 무슨 얘긴데 그래? 영주아하고 결혼하겠습니다. 이번 달에라도 바로 결혼할게요. 영주아하고 결혼할게요. 나 결혼 못했으니까 그렇게 알아. 나한테 말 못하는 이유가 대체 뭐야? 도니 씨 덮냐? 윙리 언니.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을 해.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지 말란 말이야. 내 말 알아들어? 네 눈엔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살인자 딸이라는 소리에 난 간신히 버티고 있어. 어머니가 위득하더니요. 자세히는 모르겠고 지금 막 부사장하고 은희가 병원으로 달려놨답니다. 엄마라고 자주 좀 불러드려. 너 알아? 그 소리에 김혜사가 빨딱 일어날지. 꼭 할 말이 있는데 제발 일어나세요. 숨을 쉴 수 없을 만큼